영화에 있는 이 곡 맞아요? 아 잘해라 아침 햇살이오 아침 햇살 야 풍왕 나가! 걸었잖아 풍왕 나가라! 나가라! 연양장 하는 거 같잖아 연양장 하는 거 맛있어 저거 보면 그때 여기 준비할 수 있어 정말 조그만한 성분을 하나 준비했는데 호두 양반 세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 양반이에요 이 안에 구성품이 말이죠 초청한 호두 타르트와 호두 과자고요 이제 곧 저녁시간이라 초청하실 텐데 여러분 분들 들어보시죠 이거 드시면서 조심히 지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추석 정말 긴 연휴였죠 연휴였는데 내일도 이제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부지지 않게 후두 과자 드시면서 짜증나죠? 짜증나죠? 짜증나지만 짜증나지만 자 몇일만 채워 우리 첫 무대가 또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월요병 이겨내시라고 우리가 준비한 과자들 드시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가시면 다준대! 다준대! 인사할까요? 네!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 2PM 진짜 오랜만에 신발 왜 이렇게 벗겨지지?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되게 자리에 마련을 했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 우리 2PM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! 네!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Yeah! Thank you!